렛츠고 렛츠고 이런게 이제 일반 드러건데 저런 애들은 금방 죽어요 여기서 실버핸드 만나나? 그랬던거 같애 여기가 함정인데 일단 저장하고 여기를 내가 들어가면 문이 닫히면서 이 스위치를 땡기면 그래 문이 닫히면서 흠흠 맞죠? 실버핸드 애들 ис트 난 이제 구경만하는거야 4대1이야 4대1 상남자 5대1 팔카스 드름을 내 쪽으로 ration derived 오오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아으아 눈으로 덮 glut 5대1 순삭 5대1 순삭 아이씨 저 이 실버핸드들이 또 아직 변신 안한 척 오는거 봐 나 다 봤어 그건 뭐였지? 나를 늑대인간으로 만들 생각인가? 이 실버핸드들이 주 공급원입니다 이 은검 이거를 갖다 팔면 돈을 아주 많이 벌 수가 있죠 왜 실버겠어? 늑대인간을 죽이려고 은으로 된 검을 들고 다니는거죠 이름도 실버핸드야 얘네들이 얘네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 검을 챙기고 어? 공수를 보셨네 오케이 초반에 은검 저게 어 좋지 초반에 쓰기에 상당히 아직 드로그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? 야 비겨 아이씨 이게 일반적으로 때릴때와 은신으로 치명타 때릴때와 데미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? 세방에 죽었는데 은신일 때는 그냥 발각된 상태에서 때리면 거의 한 스무 방을 쏴야돼 지금 둘이서 둘이서 딜을 같이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소븐가드 미디어 이미 가있다 두어프 화살 들고있네 이것들이 이게 지금 애들 레벨링이 좀 높이된거 같은데 실버핸드들이 원래 이 두어프 화살 안들고 있는데 내가 좀 레벨을 높여서 왔나봐 은검 다 갖다 팔면 재련할 수 있을거야 누워있는 척하고 있죠 드로곤은 한방에 자라면 죽지 그냥 누워있어 저런걸 보고 이제 오! 엘프 전투와 오케이 저런걸 보고 자다가 봉창이라 그러죠 그냥 자지 왜 일어나가지구 관 뚜껑이 한 네개정도 열리겠는데 꼬라지가 오 실버핸드가 있네 어어 오오 설마 원샷에 갈지는 몰랐다 와아 설마 설마 했는데 이씨 오 진짜 설마 한방에 갈지는 몰랐네 아 나 레벨업 좀 했는데 그래도 23레벨이나 됐는데 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제가 그냥 일반 타격으로 때린게 아니라 어 강타를 때린거 같애 강타 그래갖고 한방에 죽은거 같애 그쪽은 그쪽은? 양손검으로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때린거지 그쪽은 어디에 있는거지 그쪽은 어디에 있는거지 여러분 죽을게 훌륭한 story 이곳은 의미없이 두 번 죽게 생겼네 아씨 불쌍한 것들 아무것도 안했는데 죽어 팔도 한번도 안이두른거 같지않아요? 입으로 물었나? 은대검 이 은이 왜.. 얘가 이게 왜 좋냐면 무게가 가벼워 은이 그래가지고 무게가 가볍죠 펼치고는 그래서 많이 들 수 있어요 대검이 시비밖에 안하니까 저장하고 가요 하나씩 한무리씩 한무리씩 할때마다 저장하고 가요 저장하고 가야겠다 안걸리면 장땡이야 안걸리면 장땡이야 엔진이 되면 빨리 죽일 수 있지 아 야! 거기서 뒤로 가냐 왜 에이 이미 걸렸다 척추를 자꾸 쏘니까 애가 경직이 잘 되는 것 같애 그죠? 빡쳐가지고 활 쏠라 그러네 검도 흐들어다가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흐이히히히히 하구 이것도 은검, 어 은검이네 여기였었나 아까? 복수궁이 뭐야? 그거 모드 아니야? 그 밸런스를 해치는 오리지널에 있는 활도 아니잖아 그거 저장해야지 그러는걸 쓸라그래 게임을 공정하게 해야지 게임에 있는 아이템으로만 어? 밸런스를 해치는 화살? 여기였지 여기다 저 새끼한테 죽었어 저 양성검 독, 독바르고 아니야 이거 말고 지속 체력피해 체력피해 잠깐만 뒤를 아 얘가 또 길막하고 있네? 잠깐만 길막 봐야돼 쏘고 빠져야되니까 어 됐어 실버인더중에 좀 쎈 놈인가 이놈이? 피통이 오지게 많네 피통이 오지게 많네 저 왼쪽 위에 궁수도 한 명 있어요 궁수도 한 명 있어요 궁수도 잡아야돼 오 저거에 죽었어 저거 방금 저거 저거에 죽었어 저거 방금 저거 엉뎅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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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죽냐 이거 이거 안 죽냐 이거 운주계를 들고 있네 엉뎅돼 와 코딱지만큼 난다 진짜 엉뎅돼 아 빨리 화를 바꾸고 싶다 아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네 자 이제 싸우든 말든 아 이거 빼놨냐 겨우 피를 오 얘도 드머프 화살 들고 있네 아 내가 지금 칼로 때리는 거보다 화살이 더 세요 허헣 그게 함정이야 칼로 때리면 이거보다 더 안 달아 이 시각은? 이 시각은? 이 시각은? 뭐지? 이 시각은? 뒤에서 목 따는게 되네? 제국구나 팔도 이런게 있었구나 그래도 꼴에 은신 도적이라고 은신 공수라고 이 시각은? 이 시각은? 문이 열렸고 원래 단검들이 쓰는걸텐데 저게 활, 그래, 활, 줄 끈 같은걸로 이렇게 목을 확 치른거 같은데 달인? 아이씨 나 지금 락핑 몇개있지? 포션에서 다 불어 지고 달인이라 그래서 좋은건 없어요 이렇게 캤는데 돈 10원 나오면 10분 발견했다 위치 찾았어요 아이씨 9시 반정돈가? 10시, 9시 50분? 9시 10분? 9시 10분 오케이 라피가나 사파이어 둔기 괜찮네요 이 정도면 돈 벌었지 이 정도면 돈 벌었어 최양의 변태야 고맙다 이 정도면 이득이야 아이씨 안녕 어? 저기 그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마 어... 최양의 변태야 고맙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포션 포션 나 지금 포션이 많이 부족해 어이 관뚜껑 왠지 따고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어허어 또 잠자는 척하고 계시네 내가 고막을 뚫어주지 기겨 하나 더 있다 누워 있어 하나 더 있다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또 있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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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쿠 어? 실버핸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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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대1이야 지금 일단 실버 핸들 좀 피를 까줘야겠네 저게 그냥 일반 드로그라서 얘가 약해 어 갑자기 2대1 됐어 그 2대1 나는 안보이냐 인마? 사람으로도 안쓰 나도 나도 플레이어야 오 맞박을 그냥 벽에다 처박네 나는 보이지도 않나 개 무시하고 있어요 개 무시하고 있어요 아 저기 하나 더 있네 야 막타 내꺼 치지마 아 어떻게 오케이 미안하트 내 막타를 뺏어먹을라고 어? 귀를 뚫어주지 저거 죽은걸까요? 누워있는걸까요? 죽은거다 하 숙련자? 어이코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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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여있는건가요? 어 저거 뭐야 저 위에 저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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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급 실버엔드였나봐 한방에 죽은거 보니까 얘는 좀 센놈같은데? 어 얜 좀 쎄다 아..팔카스 쐈어 아씨 쟤기랄 팔카스 피가 지금 거의 은신으로 맞아가지구 어디있는데? 어어어 또 팔카스 아 그나마 쟤는 한 손이네 팔카스 피없다 괜찮아 이제 내가 경직으로 이걸 막아주면 팔카스가 이길거야 이렇게 아 은신 더럽게 안들어가네 금목걸이 은금 오 홉 가만히 잇사 어? 돈을 손에 들고 계시네 카스야 이거 밟지마라 아 쟤 궁수네 저거 이미 발각됐어 누굴 먼저 잡아야 돼 이거 여기는 혼자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무조건 팔카스랑 같이 와야 돼 만약 동료가 있었으면 3명이었겠지 예를 들어서 리디아가 살아있었으면 리디아랑 셋이서 와서 싸웠겠죠 자비 따위 없다 아이씨 어 이 화살 아까워 강철 화살 공술 98 두 개만 더 올리면 스턴을 찍을 수 있겠군 어 앙 네 고맙다 아아 아이씨 아아 하...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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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더 깊은 곳으로 뭘 힐을 해줘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인데 힐을 왜 해줘 내일 할 것도 없는데 뭐죠 이거? 뭐긴 뭐야 이거지 시체인 척 저기에 딱 서있는거 봐 와 이 새끼 자 은대범 저 안에 지금 쌈난거 같은데 실버핸드하고 드로거들하고 쌈난거 같애 음 어어 저기 쌈났죠 누구한테 맞았어? 어? 화살? 와.. 안죽여 저거 아이씨 드로그랑 싸우라고 냅더라 아이씨 드로그 돌아올텐데 여기서 쟤네랑 붙게 해야돼 그렇지 그게 내가 바로 원한게 이거야 남의 싸움국이요 아이씨 와 실버엔드 엄청 센데? 저렇게 빨리 죽을지는 몰랐지 순삭 당했네 순삭 당했어 내 경험치들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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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아이씨 아이씨 감사합니다.